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상야내자 뒤에 한라산이 너무 잘 보여요 깨끗하게 저기 호랑이 모양이라서 멍성이라는데 어디가 호랑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 다이빙 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악마에요 토끼랑 쥐도 있네요 좋아요 다이빙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할 거에요 가을 햇볕이 진짜 최고인 거 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재료. 밥, 명란, 달걀, 아보카도, 새싹, 밥. 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가 놀라면 카놀라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너무 맛있다. 짠 듯 안 짜요. 그러니까 간이 딱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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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